이게 뭔지 아나?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? 네 뭐예요? 강아지풀 강아지풀 오 알고 있네 누가 가르쳐 줬는데? 근데 할비 할비가 가르쳐 줬나? 근데 얼굴 얼굴 좀 줘봐 얼굴 왜 줘봐? 얼굴 얼굴 좀 줘봐 간지럽지요 간지럽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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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하세요 간지럽네요 하지마세요 할머니 갔어 할머니 여기 있는데 할머니 1등 할머니 할머니 1등 하세요 할머니 1등 안 할래 할머니 2등 안 할래 할머니 2등 못 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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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싸라 싸라 이렇게 할게 할머니 찾은 빨리 빨리 할머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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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잡아 잡아 뭐라고? 잡아 뭘 잡아? 나 니 잡으라고? 네 니 너무 빨라서 못잡겠는데 아니 잡아 하나 둘 셋 빨리 갈까? 빨리 갈까? 이 아저씨지? 이 아저씨? 아빠 보고 이 아저씨라니? 이놈이 이놈 이놈 아빠 보고 이 아저씨라니?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빨리 나 도망가야지 니 잡아야지 어? 뭐라고? 나 잡아야지 누가? 아빠가? 여기 여기 잡아야지 아 뒤에서 잡으러 따라가야 되나? 응 그럼 니가 빨리 가야지 네 나 빨리 갈게 그래 여기 뒤에 가 어 여기 기다려 네 뒤에 기다려 기다려 여기 기다려 여기에서 기다려? 네 근데 여기 뒤에 나무 있고 지아 있는데 너무 예쁘다 아빠 보고 어? 예쁜 짓 한번 해줘 시작? 아니요 시작해야지 아니 미안해 근데 여기에서 예쁜 짓 한번만 해줘 아니 여기 여기 딱 서갖고 아니 아빠 예쁜 짓 예쁜 짓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아니 아니 뒤에 알았어 알았어 할음이 진짜 멀리 갔네 진짜 나 잡아 알지? 알았어 하나 둘 시작 시작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라니 아빠한테 아저씨 어 저기 자동차한다 일로 온나 이렇게 아 넘어져 응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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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지나가는데 인사하는 거 봤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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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그였어? 아저씨 그였어? 아저씨 나가야 해 아이고 아이고 지혜 아빠 잡아 아픈데 아저씨 왜 아가씨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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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간다 아저씨의 오늘도 꽃이 예쁘네 꽃 한번 보자 꽃만 보고 한 바퀴 돌았어 집에 가자 이제 알았어 나 잡은다 아저씨 나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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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 한개 사줄라 캔디 사기도 전에 이제 가야된다 이제 여기 백합이가 아이고 여기 할머니 댁에 꼭 보고 가자 아이고 냄새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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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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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가라 가라 내가 쭈비야 할머니 드렸어 할머니 드렸어 할머니 드렸어 할머니 드렸어 있잖아 있잖아 할머니 있잖아 오빠 오빠 여기 있잖아 야 이 목숨 똑같아 연아 연아 할머니 드렸는데 아유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이 난다 여 있네 여 있네 나 간다 할머니 도움이 이제 확인하고 이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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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굴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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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굴개야 점프 잘하네 점프 잘한다 다시 해야한다 오굴개야 오굴개야 짠 어디요? 여기 여기에요? 네 여기가 코리안으로 이름 뭐에요? 한옥 한이 집에 집이야? 네 집인데 여기 코리안은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한옥 여기 집에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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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용하다가 1만원 오굴개야 87 현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할머니. 이쁘네. 할머니. 할머니. 우리 동네 초보만은 동네 돌아보면 있잖아. 길 못 찾을래. 미로 갔다 미로. 할머니. 할머니 어디있어? 돈 좀 할머니 여쪽에 있다. 할머니 좀 앉아계시네. 인사드리고 가자 집에 이제 가자. 네. 손 예림하게 조심. 또 왔어요. 내 한번 가보자. 내 한번 가보자. 할머니 배꼽이서 한번 보여줘봐. 부끄러워. 할머니 한번 보고 싶어. 내 한번 업을까. 할머니 이거 업어주실라 하네. 업어줄까 한번.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.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갈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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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. 뭐라 가르네. 가짜. 가짜나야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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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인사 잘하네 장미꽃, 할매 저 퇴근하신다 할매 일로 봐 장미꽃 이만해 할매 보고 가 할매 보고 가 할매 안녕하세요 태용이라 태용이야 지야, 잘 있었어? 네 지야 자고라 삐까르가 많나 고양이 박수야 빌고양이 보고싶어? 고양이 박수 지야, 함 봐라 응 고양이 박수 고양이 박수 저거 빌고양이 엄마로 가서 없는 고양이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기 있어요? 모기 할머니는 모기 없다네 모기 없다네 모기 없다네 모기 없다네 모기 없다네 안 만져봐 안 만져봐 그 안에 안 만져라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이거는 못 보는 건데 네 뜯은 거 뜯은 거 없어요 네 아이들 고기 없다네 예사람들 뭐지 vey집에 아 고양이 오랫동아 고양이 오랫동아 네 아이들 가다 가다 네 이리와 잡아봐라요 잡어야지 니 너무 빨라서 아빠 힘들어 잡어야지 아니 지금 안 물어봐 그럼 언제? 나 아주 싫어 나 시작했는데 가야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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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지재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이리 외모 이리 외모 쭈로왕 다 명닭